BMW New 6 시리즈 카브리올레 모델이 캐나다의 첫 선을 보였습니다. 카브리올레 모델은 트윈 파워 터보 VX 가솔린 엔진으로 완벽한 노면 접지가 가능하며 최고 출력 407마력의 최강력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최적의 엔진 회전 범위를 유지해주는 8단 스포츠 자동 변속기로 뛰어난 승차감은 물론 부드러운 기어 변속도 제공해줍니다. 강한 내면과 달리 물 흐르듯 우아한 자체 곡선은 아름답고 완벽한 다이내믹스를 연상케 합니다. 한편 지난주 광역 토론토 미시사가 BMW 매장에서 열린 카브리올레 런칭 및 그랜드 오프닝 행사엔 헤이즐 맥겔리온 시장과 그룹사 대표 VIP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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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